부산 부평 깡풍시장 오징어 달인을 만나러 왔습니다. 진미 횟집 좀처럼 실력을 보여주지 않으시는데 특별히 허락받고 촬영해 보았습니다. 오늘은 특별히 나레이션이 필요 없겠네요. 95% 무편집 실제 상황입니다. 쭉 한번 보시죠. 한 번 보여주실래요? 고춧가루 안 쏘네? 물로 한번 쏴? 와 지금 색깔이 지금 아들이 약간 열 안 받아서 그래요. 열 받아 분석히 물이 뜯게 났는데 색깔이 느껴져요. 오징어는 자기가 변서를 할 수 있으니까 고춧가루 opening 나는 거lü 이거는 이제 곤이라고 하는데, 정남, 숭놈, 이건 이제 잎. 우린 이 다리를 갖다가 찢어내요, 나중에. 소원님한테 이제 지진국을 줄 때 서비스로 모아가지고, 이거는 이제 암농, 이건 알. 아, 알이 차이가... 아아! 차이가 있죠. 한번 요것만 빼서 한번 같이 비교해 주시고, 숭놈 안 넘어. 얘는 내장국. 네, 내장국이다. 우리 통찜할 때는 그, 우리 철지야. 이건 하얗고, 이건 하얗고. 본유하고, 알. 마침부터 암농 쓴 놈 다 피네. 그러니까요. 비교하라고 딱 찾으셨어. 네. 얘는 안 쓰시고, 따로. 살만 요렇게. 네, 이제 이래가지고, 이게 이제 빼되어 있는 가분에 이제 뼈, 뼈야죠. 오징어 뼈. 뼈, 뼈 돼 있는 가분에 있는 거에요. 깜짝이 이래. 그래, 칼집을 넣어가지고. 얘는 100% 다 하지는 게 아니고. 아, 카메라 보니까 잘 안 되네. 그래, 깍떄이 이렇게 넣을게요. 이삼집을 만들어서 바나보 lace 5개를 만들site. 이제 깍지를. 우리 이제 오징어볼 자 김치찌개 이건 오징어 아가미라고 생각하면 되요 아가미 이게 우리 심장같이 살아 움직일 때는 볼락볼락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흙하라고 생각하면 되요 이건 찬물 생수네요 아니 그 우리 그 점수인데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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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루 3만원 설탕 그 양pri vì 콩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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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 밑에서 그 그 헷 아닙니까? 무방주에서 응 그때 딱 지나가라고 그 칼슨고 있어서 저는 생각나네 저장 더 머물 seva eremos 그동안 Sega 불법 지금 영상이 worse ibr停 건강 교추를 ек 고춧가루 고춧가루 무친 광고 간 네, 감사합니다. 찌기도 하시고 반갑습니다. 눈치찌기도 하시고 네, 감사합니다. 사진도 하천강림도 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손가로도 정말 좋아서 오징어 반쥐 벚꽃레이무를 한 번 더 찍어. 미안해. 절대. 언니야, 나 잘 안 해. 언니야. 언니야. 나. 아, 다리 있다고. 아, 다리 있다고. 아, 다리는 전으로 해주세요. 아, 다리는 전으로 해주세요. 다리는 전으로 해주세요. 아, 이거 아줌마 알았어요. 아줌마 알았어요. 그러면, 여기가 지금 다리에서. 여기가 지금 다리에서. 오빠가 계신데? 이거, 이거,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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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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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할머니, 세찬으로 가세요. 이게 우리의 친구들이 그러니까 오빠가, 오빠가 또 할 때 제일 좋은데. 맞아, 맞아, 맞아. 맨날 얘기했죠? 그래서 이 장면이 다 끝났어요. 내가 이거 오빠가 이제 뭐 다 같은 거 하니까 이게 아예 나아야 될지 안고 싶으니까. 이게 진짜 일상에 지나면 이 지하이 돼서. 여기 원래 물이 나왔냐면 강아지가 올라가니까 위에 있죠 골목에 아, 선생님이 원래 무슨 집이잖아 내가 누가 하고 알아야 돼 강아지는 위에 너희는 현실에서 안 볼게 내 노하우가 안 난다 근데 요만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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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름다운 주말 되세요.